빠더 잉글리시 트래쉬? 리차오랑 말고 레이차오 우롱우롱 5연승? 저보고 지금 중국 그 종래 그 족같은 레이 그거를 하란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나이니까 랭크 매치로 합니다 어떤 못난이 킹 유저처럼 저기 랭크에서 실패하고 징징 짜면서 퀵매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짓 하지 않아요 5연승이죠? 5윈? 5윈? If further get 5윈? 땡큐 포워칭 나이스 헬스윗 레이저스 커맨드 뭐에요? Give me the 레이저스 커맨드 아이씨 아이씨 하이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춘님처럼 감사합니다 어어 나라 막히고 나라 이걸라! 이걸라 안걸린다구? 하이야아아아아아 하이 통발은 타이밍 맞추면 시계 방시계 바뀌어 어? 왜 안 끝났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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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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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아이오 키딩미?? 톼 아 그래도 이 분이 리벤질 꼬박꼬박 해주셔서 schle 털 substantially 뒤에 짠 방발 어? 짧아 어어어어어어어어 호오얼리 중단이 안쓰니까 저거 당연히 안쓰 양손 한번 눌러보자 흐트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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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트 고 스프링킹 없으니까 기상심리가 좀 병신같다 어 스프링킹하면 그냥 일어나 그냥 일어나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얘를 5연승은 어떻게 해? 아 큰일났네 으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 오케이 콤보! 콤보 완성 됐어요! 콤보 완성 됐어! 하얏아아아 띠옥! 띠옥! 흐어어양 샤링갓! 나도 와크 띠옥! 그 자체로 띠옥! 후후우 망 스프링킷! 이 정도면 선방하는거지 이분을 발판 삼아서 올라갑시다 이제부터 진짜 5연승 해볼게요 진짜 제가 초반에 좀 웃음을 드려야지 또 이게 또 저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트리플 브라밍! 스티브는 아니면 스티브 개사기야 레이 버서스 스티브 스티브 투 맨이 OP I can't break 오케이 엑서쿨 호그니 너무 멋있은 것 같아요 제 멋짐이 레이 우롱을 플레이하면서 좀 묻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호이야 디스 이즈 리얼 에볼루션 레이처브라 암워킹 5 윈 스트링 암워킹 빅은 뭐더라 이 연습만 더하면 저 레이 우롱 가져갑니다 그리고 얘는 개인적으로 연습 좀 해봐야겠다 와 재밌네 오케이잉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I did it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노 우습프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마이갓 저 콧 2연승잼이다 지금 현재 맵도 X같은 맵 나와갖고 나도 심리를 개념 늦게 하겠습니다 뒤에 벽이 있으니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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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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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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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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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폴탄이랑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